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건 진짜 좋습니다 효과자 대하 반갑습니다 제CEP店 heart Angebot 요새 깔치 낚시에 빠져서 달리고 있습니다 줏내만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준내만이라는 표현보다는 준온도권이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준내만이 맞는지 준온도권이 맞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산 광화망에서 피싱풍으로 타고 2시간 정도 달려서 매물 또 인근으로 또 포인트 위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최근에 제가 깔치를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막 큰 녀석들을 제가 많이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큰 녀석들을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제비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제가 메탈 게임 텐빙 게임 그리고 텐약까지 했는데 오늘은 텐냐로 할 거예요 텐냐로 할 건데 텐냐를 제가 해봤어요 60g, 80g대 큰 텐냐로 해봤는데 좀 숏바이트가 많이 나거나 고기를 좀 놓치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입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뭐 봤을 때 좀 작은 걸 넣으면 잘 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멈춘 고무 달고 뽕돌 구멍 뽕돌 12호 연결해가지고 가볍고 심플하게 해서 제가 또 체비를 따로 해봤습니다 뽕돌 12호면 45g 나오거든요 텐냐 30g 하면 75g 75g 하고 이렇게 재배해서 잘 물어주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꽁치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미끼를 잡아서 자 미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메탈 메탈로 리얼 생미끼 잡아서 고등어가 됐든 삼치가 됐든 갈치가 됐든 메탈로 몇 마리 잡아가지고 생미끼로 바로 써볼게요 현장에서 얻는 미끼만큼 더 좋은 미끼나 없다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미끼를 구해야지 뭐 큰 걸 잡든지 텐냐를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왔어요 왔다 방향 별로 크진 않고 딱 미끼만한 거 한 마리 물었습니다 너무 작은데 그래도 저 미끼니까 잡아놓을게요 아 미끼로도 너무 작은데 일단 오늘 굶어 죽진 않겠다 미끼 이거 너무 작아서 좀 더 잡을게요 고등어가 숨에 나왔다 왔어요 아 이것도 작은데 아 이것도 몸통 걸린 것 같아요 쨔깨랑만 마리 올라옵니다 또 미끼로는 좋은데 손맛이 없네 우와 크다 자 그래도 미끼가 쌓여가고 있어요 아 물었다 또 아따 풀치 미끼 미끼 채웠다 자 미끼 또 올라옵니다 아싸 내 미끼 조금 크네요 이거는 자 이제 깔치 생미끼 잡았으니까 깔치를 이렇게 썰었어요 그냥 통으로 그냥 다 썰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거 딱 텐냐 길이만큼 제가 딱 썰었습니다 바늘 세 개 보이죠 뾰족한 거 여기다가 손 조심하시고 몸통을 꽂은 다음에 깔치 꼬리입니다 꼬리까지 위에 도톰하게 도톰하게 이렇게 채워줍니다 몸통을 약간 깔치 같죠 이런 식으로 세팅해주고 자 감아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설렁설렁 사사 그냥 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해주면서 조금 당겨줍니다 돌린 다음에 이 밑에 마무리 정리를 해주면 돼요 몇 바퀴 감아서 정리하면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봉돌 같은 경우에는 위에 멈춘 고무를 달아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유동을 주려면 조금 이동을 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제가 해봤을 때는 이 유동이 생기면 바늘에 올라타거나 꼬여요 채비가 그래서 차라리 제가 채비를 스테이 할 때 이런 식으로 바늘이 내려가 있게 밑에서 때리니까 바늘이 내려가 있게 봉돌을 고정을 시켜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 큰 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드는 스피링대로 할 거예요 마나크 텐약한 릴 시마노 트임 파워 3000번 하이기어의 합사 0.8호에 쇼크리더 4호 연결하고 루버 매듭 있죠 그냥 전차 매듭 해가지고 쇼크리더 20호 포세팅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수심 보는 법은 다들 알 거예요 오색합사로 해서 1m 5m 10m 별로 마킹이 돼 있는 라인 감아서 하면 색깔이 바뀌어서 수심을 라인 색깔로 구별을 합니다 저는 거의 10m 마킹으로 돼 있는 라인을 선택을 했고 지금 라인을 40m에 걸어놨어요 40m 위로 탐색을 할 겁니다 마리스보다 사이즈 승부 보겠습니다 좀 많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살랑살랑 올려주다 보면 툭툭 하는 입질이 옵니다 그 구간을 기점으로 위아래로 공량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탐색폭을 크게 사장님 사장님들 어디 가세요 고등어도 몇 마리 잡아서 미끼 쓸까요 깨난거 쓰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고등어도 미끼 쓰자 물 갈 때까지 또 왔다 또 왔다 와 고사장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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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에 미끼 득 왔다 초스피드를 올려야 된다 이거 이리 올렸나 얽히면 안 된다 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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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입질한다 아이고 빠졌다 아 고등어 이런거 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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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타 1패 고등어 아 또 빠졌다 빨리 물어라 아 미쳤다 자 몰려오는거 보여요 고사장님 음식파티 아 사 1타 1피 와 크다 우와 이건 돼야지 40 넘어갑니다 아 입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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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왔어요 오늘 후광 물고 간다 자 물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물고 있는거 같은데 그냥 오오오오 너무 입실이 오늘 약았네요 그래도 또 한 마리 올라와 줍니다 오늘 테냐로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렇지 맞지? 그냥 물고 있다 오 크다 테냐 입장 왔습니다 오 좀 쎈다 제발 옆에도 이트 보기 나온다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큰 녀석들 잡고 싶었는데 일단 엄청 크진 않지만 자 이제 뭐 준수한 녀석으로 나와줍니다 테냐 성공했스 어 옆에도 왔다 갑자기 고기 계속 온다 옆에도 온다 옆에도 온다 텐빈 텐빈 야 이것도 왔다 이것도 왔다 왔다 그렇지 오케이 어 피딘 걸립비라 이것도 사이즈 준수합니다 오 재밌스 자 연타로 히트 자 또 한 마리 나와줍니다 텐빈에도 물고 테냐에도 물고 하고 있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계속 또 입질 텐빈 입질 이거 물고 있는 것 같다 텐빈 쪼고 있어요 쪼고 있어요 물었다 오케이 왔어요 오 좋아 초절력이 좀 안 나와서 조금 힘들었는데 맘이 깊어지면서 계속 나와주고 있네요 자 이제 새벽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오 오 오 오 오 좀 한다 좀 한다 이리 놨나 이리 놨나 오오 샤 이건 별로 안 크네 미끼 하나 쓸어야 하나 자 이거는 미끼 쓸게요 별로 안 크네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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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었다 Esther 갔다 또 signs 짜파다 간다 오늘 원래 같으면 저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북북 때려 박았잖아요 오늘은 그냥 까딱까딱 이러네요 계속 왔다 빵야 자 또 올라옵니다 아 이렇게만 이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 좀 친다 오 좀 치는데 오 무게감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와이러 퍼티노 이거 테냐도 입지 테냐도 입지 테냐도 입지 아 돌아버리겠네 사지 괜찮다 굵다 요거는 어 요거는 사지 살짝 인정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시알 좋습니다 인정? 댓글 좋은데요 뭐 여기다 가면 무조건 사지 넘고요 배에 사지 무조건 넘고요 요해도 사지 가까이 됩니다 요거 사지 인정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사지 인정? 오케이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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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옵니다 사삭 더 오랜만에 입질 시원했어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한번만 더 오케이 왔다 오우 뻗힌다 이것도 오 좋아 오우 좋다 귀찮네요 사이즈야 준수한 거 또 올라옵니다 오우 좋다 오케이 실만한 거 한마리 올라옵니다 입질 바로 올 겁니다 또 입질 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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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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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 우와 와 입질 진짜 시원한데 이거는 오늘 처음으로 시원한 입질 아이고 테냐 치워야 되나 어어어 좋아 테냐를 흔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어우 아우 야 야야야야야 아우 좋아 자 또 한마리 놔줍니다 이제 애들이 힘 좀 쓰기 시작했네요 넓어 낚시 영상의 잘못된 점은 보고 있으면 힐링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고 싶어 짐 하하하하 입질 요번에 진짜 시원했습니다 예 초보분들도 딱 입질이 이런 식으로만 들어와 주면 낚시 정말 쉽습니다 이거 깔치 낚시 테냐는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일단 좀 접어두고 텐빈의 입질이 너무 좋으니까 텐빈으로 좀 하다가 조금 늦어맡히 테냐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텐빈 집중합시다 입질이 계속 와요 지금 또 와요 또 오잖아 봐봐 또 오잖아 계속 와요 지금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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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왔어요 오케이 와 내려가면 물어요 지금 어? 도세치다 도세치 도세치 잡아보고싶다 저거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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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입지 와 뭐고 오케이 아따 왕구이군다 왕구이 준수 왔다 그렇지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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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빈에는 꾸준히 반응을 해주네요 자 텐빈에 계속 반응해주네요 텐빈이 조금 강세네요 오늘 좀 테냐로 좀 까불어 볼까 했는데 준비는 다 해왔는데 오늘 계획한 대로는 좀 안되네 오케이 아따 좋았다 오오오 요거 사이즈 좀 되겠습니다 오오오오오 고등 아니지 고등 아니지 계속 타는데 이상하다 째진 않는데 힘이 좋나 그냥 나이스 별로 크진 않고 힘이 좋네요 짠 왔어요 입질 아 이건 까야되는데 원래 좀 더 기다릴게요 그렇지 와오오 콱 들어와 들어와 크진 않은거 같은데 입질은 그나마 진하게 들어오네요 지금 생립기에도 입질이 야가 빠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테냐나 메탈에는 거의 반응이 없네요 텐빈 해야되겠어 오늘 컨텐츠 망했어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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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시고 달래고 꼬시고 달래고 이래야지 무네요 어우 좋다 그리고 뭐 또 꼬드기 내는 맛도 있으니까 꽃이다 꽃이다 닐를 꽃이다 꼬시기 육수로 힘듭니다 어 떳방향 likewise oh oh 야게야야 그렇지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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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자 으 짜 으 짜 으 짜 5 아 이제 깨난 것 같은데 입질이 너무 시간나면 짧거든요 어 왜 째깨나다니까 또 힘쓴다 오야야야 어 알았다 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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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이거 안 작다 이 이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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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된다 어 사이즈 꽤 안쓰믄다 왔다 아 이거 와이프 버티놈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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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금 더 그렇지 힘이 없나 아들이 왔다 오야야 이거 5초 감성돈 뭐 처음에만 있었나 오늘의 목표는 사지 큰 거 테냐든 텐빈이든 큰 거 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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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빰빵 될까 말까 하네요 무늬 떴다 무늬가 매몰떨 많이 보인다 에이 내 무늬나 잡고 놀아야 되겠다 어 내가 잡을게 잠깐만요 무늬 있다 쟤는 되겠다 저거는 사이즈 좀 된다 에이 오 사이즈 좀 되는데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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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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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나이스 왔다 방에 다 하 peg 문요징어 드디어 문일회 먹는다 오랜만에 감자 아이다이 고구마다이 자 오늘 제가 나와가지고 좀 야심차게 테냐로 이거 막 해가지고 좀 큰 거 잡아보겠다고 오늘 똥폼을 잡았습니다 거진 뭐 테냐 메탈에는 거의 반응이 없고 입질도 오늘 너무 예민해가지고 템빈도 진짜 살살살살 꼬셔야지 물어주는 날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좋은 사이즈들도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오늘 좀 만족이 안 돼요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 저는 일단 계속해서 깔치로 이어가고 싶지만 이제 다가오는 서해안 9월 1일 쭈꾸미 시즌이 오기 때문에 저는 다음 영상을 쭈꾸미낚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 쭈꾸미 끝나고 또 올 거예요 vigil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which which